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 여긴 아무것도 없지 현재 시각 새벽 1시 현재 주행걱 262km 우리 둘은 죽어가고 있다 졸리다 다리가 아프다 어쨌든 존 아입니다 그럼에도 우선에 가야 합니다 무박 부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새끼는 포기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행이 나는 고마워 나는 고마워 한글자막 by 한효정